아, 저기 있다 가족들은 내가 돈을 보내주세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살다살다 내려가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 친구가 안 내줬 거예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리조트에서 엄청 맛있는 조식 냄새가 나는 걸 뒤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야 되네? 이제 택시 오면 택시 갖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테일 어, 연락해보려고 아, 저기 있다 이거 롱타임 웨이딩 안녕 안녕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이거는 인도네시아 오리지널 소스 대나무 잎 찜 소고기 찜 이거는 왠지 간 같은 느낌이고 요거는 롱타임 전 돼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돼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돼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건 롱타임 맞나요? 네 저는 이 롱타임에서 롱타임을 만났는데 다른 롱타임 아니요 롱타임은 롱타임 롱타임 네, 롱타임 이렇게 먹어볼까 이게?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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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키? 네 돼지껍게기 우리 다 섞은거 이렇게 코코넛 코코넛 으으음 으음 어제 우리의 친구가 우리에게 100만원을 전화했을때 100만원을 전화했을때 아, 1000만원? 1040만원 100만원 1400만원 이게 제 회사입니다 네,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돈을 가져왔어요? 아니요, 당신이 행복하다고 봅시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다고 봅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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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부끄러워 네, 아니요 가족들은, 내가 돈지 나는 돈이예요 빨리, 내가 돈지 코코넛 코코넛 아, 코코넛 코코넛 우리를 여행을 받았을 때 우선 배에τα거나 구입하러 가고 코코넛 소스 비축하게 코코넛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망차 이쁜데? 풀 노란색이야, 실내부터. 진짜 무정하다. 약간 미우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람 가? 오, 테크닉. 아, 그렇게? 오. 와. 잘한다. 네. ug. 와. 아, 뭐 도 느낌은 화장 rehab이야? 화장 방법. 아, 그래서 처음에 화장迫 시기 시작하자. 3번? 3번. 안에. 네, 안에. 네, 눈. 눈, 안쪽. 눈. 안쪽. 3번.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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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3. 4,5,6,7,8 no no no, 정말icos해서 신발 벗고 신발 신발 나은이teil 오 영화죠 이거 다쳤던 거다 사람 사인다 아라비 idi 아라비 nazis 아기들은 안 가려두는구나? 애들은 신선하잖아 와 이걸 다 어떻게 그렸어? 이거 진짜 다른데? 발 모양도 또 따로 있어? 손두랑 무수림이랑 또 다르니까 발가락을 꺾어야 되네 오! 오! 좀 해봐! 넷! 티셔츠? 아 이거 좀 해봐! 예스! 나이스! 와 되게 꿀네 모자 모자 오케이 원, 투 어? 이거 온도니 쭉 내려 기다려 어 됐어 고르고 있어? 그리고 앞에 숙여야지 이제 어 그거 되게 힘들었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유럽 서러그럼 굉장한 경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재밌는 경험인데 오 여기서 보니까 꾸다를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로 사람들은 불러 먹었대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컴온이라는데 여기로 훔치면 이제 매니평가 파우트 아 여기 이거 만들 때 같이 만들었는데 아 아 이거 만들 때? 어 어 다리 감추라고요 어 근데 여기 문화가 있는데 존중은 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아 나도 내고 왕크로 내고 아 같이 냈어? 어 오만씩 낸 거야 아 다시 땡까봤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치 열심히 하자 나 와서 그 사진이 전혀 아깝지 않아 오만씩 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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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는 설탕을 뭘로 만든지도 몰랐네 여기? 네 아 진짜? 여기가 설탕 여기가 설탕? 음 달까진 달까진 나 예시 하이 안녕하시오 엄마 내가 죽을래 여기다 여기다 안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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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냐 내 집 내 집 네 집 여기 망의 아버지 집 여기 망의 아버지 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 덕분에 이런 여유도 있네요 남의 좋아서 들어 놓고 있고 자기는 조심하게 사과 깎는게 제일 잘 어울려 돈은 너가 벌어오자 돈은 내가 벌어올테니까 집에서 사과 깎아주고 어휴 잘 깎네 내가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사과를 깎고 있을 줄은 몰랐지 사과를 깎고 있을 줄은 몰랐지 여기야 깎구나 귀여워 로우 템퍼리쳐 위험한데 들어왔는데 네? 미니클로로 들어와갖고 어 자기가 너무 추운데 잠바같은거 하나 살까? 나갈래? 어 죽을래? 빨간거 그녀는 그렇게 또 쇼핑을 한다 우리 지갑은 잘 있니? 좋니? 역시 여자들은 화장품까지를 좋아하는구나 오늘 저녁 먹고 길리티에서는 이거를 15K인데 6K야 그럼 넉넉하게 두개 사볼게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먹었어 길리티에서는 여기 끝에 있어 뭐 먹어? 썸띵이 햇빛 여기 장난 아닌데 진짜 잘 놀아 어느 물에서든 마늘같이 생겼어 어때요? 오래간만에 먹는 썰라기 맛은? 맛있어 맛있어? 맛이 달콤한 데가 있고 시큼한 데가 있고 그리고 아무 맛 안 나는 데가 있어 지금 제 남편이 샤워를 하다가 잠깐만 물이 끊겼어요 벗고 있다고 문의를 하니까 뭐 탱크에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 이건 좀 일로와 컴온 잠깐만 나도 닦을 수건도 가져가야지 어 내가 갖다 줄게 아니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돼? 너 알려줘야 돼 어 내가 알려줄게 살다 살다 내려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 친구가 안내해줬거야 자 샤워해 테크 샤워 여기가 더 밝은데 섹서가 그러게 샤워하자면 물이 잘 안되는데 샤워한 물이? 응 샤워한 물이? 어디나 어떤 조금의 문제들은 계속 있나보다 모든 숙소잖아 응 아니 저거 어딜 찍는거야 아니 그렇게 무방비한게 있을지 몰라지 빨개 벗고 쫓겨난 기분이 어때? 흰색 타올로 여기만 딱 두르고 딱 여기 나가자마자 응 저 아래 수영장에 남자 4명이 앉아있었어 응 동시에 나를 다 쳐다보더라고 하하하하 그때 한번 딱 보여주지 내가 대한민국에 내가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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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더 찾아라 이 예시 감사합니다.